이번에 설명해드릴 게임은 인코그니터 입니다. 3명이나 4명이서 팀을 이루어서 할 수 있는 추리 게임입니다. 베니스를 배경으로 해서 자신의 팀을 찾아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재미있는 팀 추리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문을 보시면 게임판이 있습니다. 베니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각 말들이 놓이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육로는 빨간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로는 파란색 점선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처음에 대사를 놓는 곳이고요. 초기 세팅으로 각 색깔별로 4개의 말이 있는데 색깔이 칠해진 곳에 랜덤으로 올려 놓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 숫자가 쓰여져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임무를 수행하는 장소입니다. 나중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로 어떤 말을 이동을 시킨다거나 할 때 필요한 번호입니다. 무작위로 배치를 한 후에 게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말을 이동시키는 예언자 모형입니다. 흔들어서 이렇게 놓으시면 여기 앞에 구멍으로 구슬이 보이게 되는데 구슬의 색깔에 따라서 말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빨간색은 육로로 말을 한 개 이동시킬 수 있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수로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빨간색이 두 개 나오고 파란색이 한 개 나왔다. 그러면 육로로 두 칸 수로로 한 칸 자신의 말을 이동시킬 수 있다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은 육로나 수로 골라서 한 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육로나 수로. 그 다음에 까만색은 여기 있는 대사를 한 칸 움직이세요 라는 의미고요. 하얀색이 나왔을 경우에 이동을 못합니다. 자 이렇게 각 색깔별로 말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일종의 주사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피규어 말이 있는데요. 크게 색깔별로 네 종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통통한 사람이 있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키다리. 길면서 튼튼한 이런게 있구요. 그 다음에 굉장히 작은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헐쭉하고 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서로 이렇게 약간 비교되는 네 종류의 서로 다른 말이 있습니다. 색깔별로 네 종류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종류의 말 중에서 자신의 말은 한 개 있습니다. 네 개가 전부 다 자기 거지만 그 중에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 한 개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처음에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 플레이어의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네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현재는 자신의 신분도 모르고 자신이 어느 것인지도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카드 중에서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세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외형입니다. 외형. 외형 카드를 하나 섞어서 각 플레이어들에게 몰래 나누어 줍니다. 자 이렇게 나누어 줘요. 그럼 빨간색 플레이어는 이걸 받았어요. 받았다면 이 통통한 사람 있죠. 이 통통한 사람이 자신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빨간색 플레이어의 진짜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공작원이라고 보시면 되요. 도우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 플레이어의 진짜 외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플레이어의 신분을 나타내는 카드인데요. 마찬가지로 잘 섞어서 한 장을 나누어 받습니다. 한 장씩 나누어 받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마담 차차입니다. 그러면 빨간색 플레이어는 마담 차차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신의 진짜 신분입니다. 하얀색 카드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A, B, C, D 써 있는 작전 카드인데요. 마찬가지로 섞어서 플레이어들에게 나눠 줍니다. 자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마담 차차는 C 명령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 세 장의 카드는 게임 중에 공개를 하지 않고요. 자신의 편이다 라고 생각하는 플레이어에게 몰래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시작 시 세 장의 카드를 나누어 주어서 이와 같이 나왔다면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이 각각 마담 차차의 진짜 모습입니다. 정보원 X의 진짜 모습이고요. 버블대령의 진짜 모습이고요. 피들버텀경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 나머지 이 말들은 정보원으로 도움을 주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담 차차와 정보원 X는 같은 편이어서요. 나중에 신분을 확인해서 빨리 둘이 같은 편이구나. 아 파란색 플레이어와 빨간색 플레이어가 한 편이구나 라는 것을 빨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피들버텀경과 버블대령도 여러가지 힌트를 통해서 아 노란색과 초록색이 같은 편이구나 라는 것을 빨리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인지를 하셔서 빨간색 플레이어가 힌트를 통해서 아 파란색 플레이어가 내 편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카드를 교환하실 때 이 하얀색 카드를 몰래 건네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하얀색 카드를 건네 준다는 의미는 아 확실한 우리 편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만 건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마담 차차는 C 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원 X는 A 입니다. 그러면 이 명령을 찾아서 이걸 수행하면 되겠는데요. 마담 차차는 C 이고요. 정보원 X는 A 입니다. C A 뭐냐 하면 싱 장군이 도착했다. 버블대령을 신문할 예정이다. 버블대령을 소환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당신의 모형 하나를 버블대령이 있는 칸으로 이동을 시켜야 한대요. 자 그러면 이 팀 파란색과 빨간색 팀의 미션은 버블대령을 찾아서 버블대령이 있는 칸으로 자신의 말을 이동시키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말이라는 의미는 아무 말이나 상관없습니다. 다른 정보원도 괜찮고 자신의 진짜 말도 상관없지만 버블대령이 있는 말로 그 칸으로 이동을 시켜야 된다고 하니까요. 버블대령을 찾아야겠죠. 진짜 버블대령은 초록색 이 길쭉한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인데 여기 있는 칸으로 자신의 말을 여기 보드판 중에 이동을 하다가 버블대령이 있는 칸으로 간 다음에 임무 끝났습니다. 라고 하면 확인을 하고 맞았으면 이쪽 팀이 승리하는 거고요. 만약에 엉뚱한 곳을 가서 임무를 수행했다고 한다면 패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원 엑스와 마담 차차는 A, C가 미션이었는데요. 피들버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B, D 겠지요. 자 B, D 입니다. A, B, C, D는 한 장씩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편의 미션을 알면 상대방의 미션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피들버텀 B, D 입니다. 이거네요. 자 이건 뭐냐면 당신의 정체가 001이라는 사사를 알고 있다. 그래서 버블대령을 1 표시된 칸으로 이동시켜라 하는 얘기에요. 보드판 중에 숫자가 적혀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피들버텀 경 이겁니다. 진짜 피들버텀 경을 1번 칸으로 이동시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 플레이어가 이동시켜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초록색 플레이어가 노란색 플레이어 진짜 피들버텀 경을 날려서 그 1번 칸으로 이동시켜서 게임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로 간의 미션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지금 현재라면 버블대령 같은 경우는 자신이 잡히지 않도록 열심히 도망다녀야겠죠. 상대방 미션을 눈치챘다면. 그 다음에 정보원 엑스와 마담 차차 같은 경우에는 피들버텀 경이 1번 칸으로 가지 못하도록 피들버텀을 멀리 보낸다거나 아니면 1번 칸을 미리 차지한다거나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셔서 미션 수행을 방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각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외형 카드 4장 4종류 그 다음에 자신의 신분 카드 4장씩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거 처음에 받은 이 하얀색 카드에 나와 있는 것이 자신의 진짜 정체겠죠. 나머지는 상대방을 약간 혼란에 빠트릴 수 있게끔 속이는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진짜 카드고요. 가짜 카드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진짜 신분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가짜 신분이겠죠. 그래서 이 카드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각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다른 플레이어들이나 아니면 자신의 팀 플레이어 아직 몰라요. 자신의 팀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피규어 말들이 게임판에서 만났을 때 상대방에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카드를 주면 됩니다. 카드를 주어서 상대방이 자신의 신분을 추리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방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플레이어 턴에 예언자 모형을 흔들어서 말을 이동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과 만났다 라고 한다면 카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란색 플레이어가 수를 통해서 빨간색 플레이어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빨간색 플레이어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형 카드를 주세요. 그러면 빨간색 플레이어는 자신의 외형 카드 두 장, 그 다음에 신분 카드 한 장, 총 세 장을 노란색 플레이어에게 몰래 줍니다. 자, 이 때 외형이나 또는 신분에 있어서 실제로 진짜 카드는 한 장 주셔야 됩니다. 모두 다 가짜를 주는 게 아니고 최소한 한 장은 진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빨간색의 경우에 통통한 외형이 진짜죠. 그래서 이렇게 껴서 주면 되겠습니다. 나는 외형 주기 싫다. 라고 한다면 외형 두 장은 가짜 카드로 그 다음에 진짜 차차였죠. 아까 그러면 진짜 이렇게 해서 세 장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받아둔 노란색 플레이어는 이 세 장 중에 한 장은 진짜가 있겠죠. 외형이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신분이 진짜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겠지요. 그래서 여기 기록지에다가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 어떤 플레이어가 나에게 무엇을 줬다. 동그라미 표시를 하던지 여기 외형, 그 다음에 신분 추측이 되는 카드를 여기다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형을 물어보는 카드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신분을 물어보는 카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신분 카드 주세요. 그런다면 반대로 신분 카드 두 장, 외형 카드 한 장 이렇게 섞어서 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 장 중에 한 장은 진짜 모습을 나타낸 카드를 주셔야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마담 차차 진짜 카드를 줬네요. 자, 이렇게 주어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노란색 플레이어가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이 빨간색 플레이어를 날려 보내야 되는데요. 빨간색 플레이어를 다른 장소로 다른 말이 없는 곳으로 보내는데요. 숫자가 없는 빈칸으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숫자가 없는 빈칸 아무 곳이나 상관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멀리 보내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의 임무를 안다면 그 임무와 거리가 먼 곳으로 날려버리면 더 좋겠죠. 뭐 대사가 있는 칸이라 그런데 갈 수가 없고요. 비어있는 곳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상대방에게 힌트를 얻는 또 다른 방법은 대사를 만나는 건데요. 자신의 말을 움직여서 대사를 만나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사를 움직여서 자신의 말을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사를 만났다면 상대방 한 명을 지정합니다. 만약에 초록색 플레이어가 대사를 만났다. 라고 한다면 다른 플레이어 만약에 빨간색 플레이어에게 신분을 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그 빨간색 플레이어는 자신의 신분 중에서 두 장을 골라서 초록색 플레이어에게 주면 됩니다. 몰래 자, 아까는 세 장이었는데 두 장을 줘야 하니까 훨씬 더 들킬 만한 여지가 더 크겠지요. 자, 또는 신분 말고 외형을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외형 카드 중에서 진짜 카드를 포함한 두 장을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 다른 말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대사를 만나면 훨씬 더 빨리 신분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났다면 대사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요. 아까 여기 대사가 있던 곳이나 아니면 색깔이 표시되어 있는 아무 곳에나 이렇게 옮기면 되겠습니다. 자, 자신의 말 근처로 가면 그것도 좋겠지요. 그래서 대사 표시가 되어 있는 칸이나 색깔이 표시되어 있는 칸으로 이동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대방의 말 또는 대사를 만나서 다른 플레이어의 카드를 받아서 추리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자신의 편이 누구다라고 눈치를 챘다면 만약에 상대편이 만약에 아까 파란색 플레이어와 빨간색 플레이어 같은 편이라고 한다면 자, 만약에 파란색 플레이어가 빨간색 플레이어를 이렇게 만나서 카드를 요청했다면 이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처음에 받았던 자신의 본 모습 명령 카드하고 같이 몰래 주면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받은 파란색 플레이어는 아, 빨간색 플레이어가 누구고 임무가 무엇이구나 이 임무 카드는 자신이 한 장 가지고 있으니까 상대방에게서 한 장 받으면 자신의 팀 임무를 확실히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그 명령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자기만 만나면 되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편이 빨간색이다 라는 걸 알았다면 빨간색 플레이어도 파란색 플레이어를 만나서 마찬가지로 이 하얀색 카드를 받으면 명령 카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이 명령 카드는 카드를 교환해서 이 하얀색 카드만 있기 때문에 이 하얀색 카드를 교환해야만 확실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명령을 먼저 수행해서 자신의 팀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추리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게임은 세 명이서도 할 수가 있는데요. 한 명의 카드는 빼두시고 세 명이서 플레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명 중에 두 명은 한 팀이고 한 명은 남겠죠. 그래서 카드를 교환하면서 아, 내 팀이 없구나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혼자서 임무를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피들버텀 같은 경우에는 여기 5번 칸으로 먼저 이동을 시키면 그 플레이어가 승리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 한 명 남은 한 명인 플레이어가 버블대령이라면 1번 칸으로 가면 됩니다.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마담 차차 역할을 맡았다면 4번 칸으로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원 엑스라면 6번 칸으로 가는 명령이 있습니다. 여기 네 개 중에 한 명의 역할을 맡았다면 이 임무를 수행하고 나서 임무 달성이라고 외치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잘못된 임무를 수행하거나 엉뚱한 말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했다면 실패를 하고 상대방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게임이겠죠. 이렇게 네 명이 모여서 플레이를 한다면 게임 초반에 상대방을 약간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 카드를 진짜를 두 장 끼워서 주어서 상대방이 진짜인가 아닌가 헷갈리게 할 수도 있고요. 잘만 속이면 게임 후반부가 될 때까지 자신의 팀이나 자신의 그 모습을 찾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에서 자주 돌아갔던 게임이고요. 여기 약간 추리 요소도 있고 협력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모임에서 여럿이 모이면 기본적으로 네 명 모이면 게임을 즐겨 했던 기억이 나네요. 추리 게임 베니스라는 넓은 보드판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재미가 있고요. 이런 피규어라든지 이런 이연자 모형을 통해서 굉장히 실감나게 추리 게임을 해 나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물을 알고 나서는 도망다니면서 상대방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아주 훌륭한 명작 게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재미있게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듣게 마세요. 감사합니다.